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. 오늘은 품절되었던 제품들이 다시 들어왔거든요. 보시다시피 프린시던 2대가 들어왔는데 길모어 베이스 P60 EX 모델입니다. 가성비 되게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. 지금 보시면 기존에 전에 들어왔던 제품들이 스파이럴 브릿지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길모어 로고가 들어간 스탠다드 길모어 로고가 들어간 브릿지로 들어왔구요. 일단은 제가 아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이 올림픽 파이트는 직접 보시는게 더 이뻐요. 사진이 정말 잘 안팎에 나오더라구요. 하얗게 나오는데 진짜 이쁩니다.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블랙컬러 이렇게 두가지가 두가지 컬러가 들어왔구요. 뭐 사양은 지난번에 들어왔던 거랑 똑같아요. 퍼플아트 지판에 로스티드 메이플렛 그 다음에 포플러바디 이렇게 되어 있구요. 나머지는 이제 다 길모어 자체 픽업 하드웨어구요.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지판에 막 이렇게 뭔가 묻어있는 것처럼 보일텐데 제가 신입생 겨울때면 겨울이 되면 항상 새로 입고되는데 신고식을 하거든요. 지판에 오일주기. 그래서 지금 오일을 엄청 먹여 놨습니다.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가 에피폰 예전에 썬더버드 오현하고 SG가 걸려있었는데 산믹 부장님이 오셨다가 지판이 너무 이뻐서 너무 깔끔하다가 저한테 사장님이 한번 손본거죠 그러더라구요.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에피폰이 출고되면 저렇게 깨끗하진 않거든요 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제가 다 지판을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플랫이 좀 이렇게 그 수입처 창고에서 있다보면 변색도 되고 그래요. 다 닦습니다. 근데 길모어 같은 경우 플랫 상태가 되게 좋게 들어와서 제가 지판에 오일만 먹였구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출고하는 제품들은 하나하나 다 이제 다 닦아서 관리하고 입고될 때도 제가 한번씩 다 까요 까서 다 확인합니다. 안하면은 나중에 열어보면은 이제 손님한테 바로 드릴 때 열어서 이제 박스에서 열었는데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지판이 손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. 그런게 싫어서 네 제가 항상 악기가 들어오면 제가 검수를 하고 이렇게 닦아 놓습니다.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. 그래서 오늘은 사설이 좀 길었지만 효자상품 효자상품인게 마진해줘도 효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에 잘 나가서 효자상품이라고 부른 건데 길모어 P60 EX 두 대가 들어왔다는 영상을 올려봅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연락이 왔는데 스커베슨 에서 연락이 왔는데 스커베스 벨로베이스 있잖아요. 약간 브론토 보급형 말 그대로 보급형이라기보다는 브론토에서 멀티피스 하고 이제 뭐 탑옵션을 뺀 그게 이제 벨로베이스죠. 거기서도 이제 제가 오더 했던 제품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조만간에 또 새로운 제품들이 또 입고 소식을 알려 올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길모어 베이스 프레시던 2대 P60 시리즈가 들어왔다고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